뭐야, 이 사람? 저기요, 이봐요! 어? 아, 왜? 어? 어? 뭐예요? 어, 잠깐만요! 나이키 모자예요? 어휴, 서울라... 어휴, 모자 쓰고 다니냐? 어휴, 잠깐만... 어휴, 잠깐만... 이거 뭐예요? 왜요? 머리 싹 날아갔는데 앞에만 남은 여자... 처음 봤어? 궁금했어? 어휴, 잠깐만 나 같은... 아, 잠시만요! 어휴, 나 같은 사람이 있어? 아휴, 매너를 지켜야지! 어, 예! 잠시만요!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? 매력 있어,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 보다 더 매력 있어 어쩔 땐 바삭한, 어쩔 땐 매콤한 반전의... 매력 있다... 수시치면 안 되겠다... 어, 예... 인사가 늦었죠? 반갑습니다! 신입사원 장도현입니다! 어, 잠깐만! 기획부? 어? 네, 저 기획부인데! 나 기획부 선배입니다! 뭐 선배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키스해야죠! 예? 키스는 별로네요 선배님 썸은 없었던 걸로 하시죠 전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아주 당돌한 친구구만 당황하지 마자고 자 이제 저 일합시다 회사에 아주 독특한 친구가 왔네 아 어떡하지 저 선배님 제가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자리가 싹 날아간 거 같은데 아유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 진짜 이씨 내가 실수 안 하도록 먼저 얘기를 썼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저 출근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잠깐만 입술이 촉촉해졌네 다시 한번 키스해도 될까요? 어? 나야 좋지? 어? 두 번째 나쁘지 않은데요? 어? 그래요? 가짜 이빨이라 더 신선한 거 같아요 아가리 똥내 나갔는데 되어도 신선했어요 우린 꽤 잘 맞네요 널 보면 심장이 쿵쿵쿵 머리가 띵띵띵 알겠습니다 자 일합시다